자 1매치 1게임 우형규의 서비스로 출발 안재현 부드럽게 받아주면서 공격적으로 가져올거구요 안재현 선수는 지금처럼 디펜스를 계속 좀 해줘야 됩니다 예 2대0 3대 1대0 긴 서비스 중앙으로 합니다 살려 냈고 아아 받아주는 짧은 서비스 2002년생 우형규 킥서비스 킥으로 갑니다 받아납니다 아아 두 점차 툭 밀어내줬습니다 짧은 서비스 받아냅니다 백핸들 랠리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아 예 아아 아아 보내는 서비스 안재현 기습적으로 갑니다 코스를 양쪽 끝으로 보내고 있는 우형규 중앙으로 보냅니다 양선수의 미들 코스 대결 멈출 안하네요 예 긴장감 넘치는 성공 또 성공을 찍습니다 아아 안재현의 리드 서비스 우형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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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게임 출발 네 조금 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빈 곳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어 으아 어어얼 어어얼 아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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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 한 패크트 3 스핀으로 승부했어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다 아 아 아니지요 4 안재훈 우현규 선수의 서비스 다시 서비스 3구 받는 안재훈 득점 저어 아 저어 아 저어 짧은 서비스 네트 상단 맞고 넘어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아 저어 백핸드 그리고 백핸드 기술적인 찬스보 아 아 저어 4구 5구 아 5구 6점 아 덱은 보핸드로 넘깁니다 아 아 2번 서비스 짧게 아 오케 오 으어어얌 앗 으어얌 아 아